홍준표 판세 분석. 홍준표 판세 분석인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은 공천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공천위원장이라는 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고 대학 교수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수사를 잘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가 다 맡겨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30년 전에 검사 출신이니까 이분이 광역시장 대구 광역시장께서 어떤 판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 보시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삐치 바랜 것은 한동훈과 이준석이고 덕을 본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이제 총평입니다. 지민비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개혁당이란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이게 판세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판세 분석에서 약진하는데 경합지역에서는 다 사전투표지를 좀 더 집어넣어주면 그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일보의 판세 분석을 소개하면서 경합지역인 20석에서 어제 몇 석입니까 한 70석 정도 됐을 겁니다. 경합지역인 25석에서 70석 정도는 대부분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대부분 부풀려 가지고 만장 이상 정도를 대부분 투입했기 때문에 만장을 투입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강남 6구를 제외하고 거의 전패 딱 하나 용산구에서 권영세 후보가 250평과 70평과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전패 49개 가운데 강남 3구인 6개를 제외하면 43개 가운데 딱 한 군데 여러분 이기고 다 전패했거든요. 그 비결이 먼 거 아니까 만 표 정도를 여러분 심어주니까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에이스급인 후보인 나경훈 후보도 동작을 해서 이수진 후보한테 만 2천 표 정도가 여러분 들어갔으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 2천 표 정도 넣었는데 뭐 나경훈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판세 분석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의 편성에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 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30년 정도의 정치의 업역을 갖고 있는 검사 출신의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판세 분석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석 몇 석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 이 홍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들 조심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본인의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언론이 인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문장일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정치 경력의 자기의 인생 경력의 대부분을 다뤘던 검사들은 다친 공간에서 피의자를 뭡니까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어하면 부는 거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완전히 열린 세계 개방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느린 겁니다.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죠. 법조는 정거로 유무제 만 다루지만 정치는 유무제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 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무적 대책을 해야 되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총선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은 덕담이지만 총선이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의 판세 분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김연옥 씨께서 홍준표 시장의 판세 분석에 근거가 된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2024년 3월 17일에 조사된 여론조사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병은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지 승무당이 사람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비례대표 판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미래 31.2% 더불 민주연합 36.7% 조국혁신당 22.1%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출전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서 한 걸 김연옥 씨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런 게 느꼈고 또 정치판에서 한 30년 정도 이런 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광역시장 으로 몸담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천과정이라든지 시중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른 일반인들 보다 훨씬 더 예의주시하지 않았겠 습니까.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의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을 뒷받침 하듯이 아마 지금은 한참 전국에 유세를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다 실렸네요. 한동 일정 없이 총선 전략 모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제 까봐야 되지만 제가 어제도 문화일보의 판세 분석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경합지역은 거의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경합지역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서울권역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 52% 정도까지 여러분들 얻었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낙선을 하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한 54에서 55% 정도 얻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거구에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55%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압승한 걸 뜻합니다. 압승하지 않고 그냥 당일 투표에서 경합이거나 경합 이후 약간 우세 정도가 되면 그냥 만 표 집어넣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만 표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국힘이 받아들일 수 없고 윤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위 제도 수정 사전투표 투표자 수 개수 문제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선거는 그냥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남아 있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서울법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너무나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은 역대 선거 여섯 번의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행해진데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애쓰 외면하는 이 나라의 그전 소위 정치 엘리트들을 보게 되면 한심 만땅 정도가 아니고 머리를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닌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일방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면 한동훈 보다 윤 대통령이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금 이따 보시 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짝 엎드렸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세를 몰았으면 선거 제도를 얼마든지 공정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막강한 대통령 중심지에서 여소야대근 야대 여소근간에 대통령이 중심인 겁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 카드를 모두 다 반기 한 채 2년의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퇴양난 수릉에 빠진 겁니다. .